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이입니다. 오늘은 오대산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상원사에서 시작해서 비로봉을 먼저 찍고 그리고 상왕봉 갔다가 북대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상원사로 내려오는 오대산의 국민코스 원점회기 코스입니다. 정멸 부근까지는 이런 좋은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 카메라를 좋아하네?! 자, 잘한다! inasm 아멘 오대산은 큰 봉우리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대산 정상이라고 하는 비로봉과 그리고 그 옆에 상왕봉 동대산, 두로봉, 비타민, 호령봉까지 이렇게 다섯 봉우리 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대산에는 우리나라 오대정멸봉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중대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여기는 불쌍이 없대요 우리나라 오대정멸봉은 여기 오대산 중대랑 그리고 법풍사, 사자산에 있는 법풍사 그리고 설악산 봉정아, 태백산 정암사, 영치산 통도사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목탁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야암사, 시민! 나는 여기서 succumb이 emple지 나는ic산을 também 나는ic산으로 음주하는 문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루어진 타입 그가 virta산을 살짝 وا심으로 본질을 통해 배우는 중대에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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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봉 0.7cm 여기서부터는 더 가파른 길이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아주 댐비알이에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гар필omed snacks 이리온 집안에 낫불러 돌아올 양념이 집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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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겠다 집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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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대산 한바퀴는 휘로봉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고기만 하고 있습니다. 살짝 힘들고 휘로봉에서 상왕봉 가는 능선은 완만합니다. 그리고 상왕봉 지나서는 계속 하산길이라 거리대비 난이도가 쉬운 길입니다. 상왕봉이에요. 누구야? 나 인원저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안녕. 상왕봉이에요. 안녕. 상왕봉 두루룡 가는 길이고 저희는 북대로 내려갈 거예요. 북대의 갈림길이고 저희는 상원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갈 거예요. 이 길이 쉬운 길인데 임도라 꼬불꼬불해서 길이 좀 길어요. 상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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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왕봉